이번 주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이번 주는 수도권, 특히 양주시와 오산 세교 신도시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분양에 나섭니다. 또 1순위 청약에서만 2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송파구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당첨자 발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양주역 프루지오 센터파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건설이 시공하는 양주역 프루지오 센터파크는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52번지 1원에 위치합니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내 공동 5호 A1 블록입니다. 총 1172가구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8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전용면적은 59와 84제곱미터 두 평형으로 단순화시켰는데요. 대신 59는 A부터 D타입, 84는 A부터 C타입까지 다양한 타입이 공급됩니다. 양주역 프루지오 센터파크는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 조성돼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양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시인데요. 이 노선을 이용하면 청량리역까지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과 경희중앙선, 경춘선에 지난해 말부터는 수인분당선까지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활성역이 됐죠. 또 인근에 GTXC 노선이 진할 예정으로 향후 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전철 1호선 양주역을 통해서 의정부역에서 GTXC 이용 시 서울 삼성역까지는 30분 이내에 이동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편의시설과 교육, 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습니다. 반경 1km 내에 양주시청, 양주우체국, 하나로마트 등이 위치했으며 도시개발사 부지 내에 계획된 상업용지도 가깝습니다. 단지 남측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습니다. 또 양주시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양주테크노밸리와도 가깝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 용어인데 전세가율이 상당히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죠. 전세가율이 오르게 되면 통상적으로 매매시장 수요가 좀 더 늘어납니다. 조금만 돈을 더 마련해서 차라리 내 집을 갖는 게 낫겠다 이런 심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내 집 발현을 하는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 즉 금융 비용을 조금 더 줄이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최근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은 미분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단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주역 프루지오 센터파크는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 등 부담을 낮춘 계약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통상계약금은 분양가의 10에서 20% 선에서 정해집니다. 1차 계약금도 500만 원 정액제를 통해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고 하네요. 분양 일정은 10월 28일 특별공급의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순위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2월입니다.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교통 호재들, 여기에 더해지는 파격적인 금융 혜택까지. 첫 번째 단지 만나봤습니다. 금융 혜택과 공급은 100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오후 2일 perfect 속으로 그 다음은 10월 25일 오후 2일 2일에 감사합니다.